글로벌 왕국 콘텐츠 전문기업 오로라 월드의 부채 비율에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. 핑크폰과 아기 상어 등 다양한 IP 보유로 경쟁력을 확보하며 실적은 상승세인데, 부채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, 또 이를 낮추기 위한 회사 측의 대책은 무엇인지,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1981년 봉제인형 생산 기업으로 시작해 43년 차에 접어든 오로라 월드. 지난해 영업이익은 2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% 넘게 급증했습니다. 미국 시장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. 반면 지난해 부채 비율은 274.2%로 1년 새 29.2%포인트 증가했습니다. 같은 기간 순차입금 비율은 205.8%로 34.4%포인트 늘었습니다. 기업의 부채 비율이 200% 이상이면 자기 자본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했다는 뜻으로 위험 수준으로 평가됩니다. 부채 비율이 늘어난 건 골프장 매입과 판교 사업 건립 영향이 큽니다. 오로라 월드는 2021년 구학 파크랜드를 인수하고 골프장 조성공사를 시작했는데, 건설 비용으로 약 1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. 증권가에서는 골프장 매입으로 부채가 늘었다면서도 이를 통한 외형 성장을 기대했습니다. 골프장 때문에 지금 부채 비율이 많이 올라갔었던 건데요. 골프장이 지금 건설 비용만 1천억 원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. 매출이 1년에 한 150억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. 수익 부분들도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부채 비율도 낮출 수 있고 실적도 좀 개선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가지 않을까. 오로라 월드 측은 연 70억 원대인 판교사업 임대 수익과 부동산 매각, 골프장 매출 등으로 부채 비율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. 또 전체 매출 가운데 70%가 해외 시장에서 나오는 만큼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도 기대했습니다. 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부채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.